루키상 모모랜드 루키상 네 수상순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창 티켓 안녕하세요 모랜드입니다 월드룩키상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한테 멋진 퍼포먼스 항상 선물해주시는 저희 안무팀 레고레임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도와 저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MLD 엔터 식구분들 오빠 그리고 경호팀의 언니 오빠들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팀 모든 스텝분들 다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해외를 다 돌면서 열심히 하고 가장 고생한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부족한데 저희 응원해주시는 메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울 되었습니다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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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